우리 아미 여러분 조금 기다려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미야오 ASRM 채널 고정 ASMR 아미 조금만 기다려 방방콘 채널 고정 기다려 안돼 안돼 기다려 옳지 방방콘 채널 고정 기회는 지금이야 지금 빨리 다녀와요 아미 아미 다시 보러 온다고 약속해 주실거죠? 약속 도장 사인 복사 안녕 좀 있다봐 미래에서 기다릴게 아미 기다려 기다려 아미 아미 여러분 방방콘이 곧 다시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A S M R 와 아미 아미 아미